저는 롯데오티컥 동생이 타고 싶은 걸 태워줘요 차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강제로 끌려가서 뭔데 동생이 타고 싶은 걸 태워줘요 모르겠네요 롯데올드 음..롯데올 에버랜드 만원? 3만원이야 2시간 정도 됩니다 7시간? 가족들과 같이 갑니다 가족들과 딱히 없습니다 있어요 뛰어놀다가 바이킹이요 파라오에 먹는? 밥 먹으러 가죠 집이요 네 먹으러 가요 off 가기